평촌 IC에서 안양, 평촌 방면,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약 1km 앞 농수산불 사거리에서 서울, 일산, 산본방면 좌회전입니다. 좌측 다섯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약 500m 앞 농수산불 사거리에서 서울, 일산, 산본방면 좌회전입니다. 좌측 다섯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약 500m 앞 농수산불 사거리에서 서울, 일산, 산본방면 좌회전입니다. 좌측 다섯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. 10km, 일산 경원, 싱가회전입니다. 알았 smo 이런거 Presnal 국가, 이라uf 다섯번째 차로 주문 Carl Bel angry 왜 Lao Tò ouメ the conversations 이어서 62미터 앞 오른쪽으로 주행하세요. 아이고, 저기가 장난 아니구나. 장난 아니예요?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62미터 앞 오른쪽으로 주행하세요. 오케이. 왜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돼 버렸냐. 어휴, 뭐가 이렇게 됐어? 어휴, 뭐가 이렇게 됐어? 여기서 우회전하면 안 되는데? 조금 넘어가서 우회전이었구나. 아, 이거 호계동이구나. 어마무시하구만. 호계동.